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술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깐요 뭐 생각중입니다 갑자기 뭐 그냥 잔없이 뭐 먹고싶으면 한게 땡길라구 예 혹시 또 뭐 요고 참기름하고 신라면 라면숲으로 찍어가 먹잖아 내가 분명히 가는데 안먹어보신 분들 이렇게 먹으면 오징어 내일 또 사라 갑니다 예 한동안 오징어에 꼽혀갖고 예 이거 내가 아 아 아 명한지 시키시키는데 내가 바보다 참기름을 해 내가 들기름을 해가면 왜하노 와 진짜 매우면 왜 이러노 다 들기름 네 맛도 내 맛도 이거 들기름 먹으면 안돼 아 아 참 아 진짜 진짜 먹어보시면은 아니 그걸 먹을만하네 잠깐 내려가 3일 아 엄마보 갔다 돌아가기도 그렇고 우리엄마 1층에 있는데 마법의 소스 마법의 소스 마법의 소스 마법의 소스 그냥 집에서 제가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응 찍어 먹지 응 환장한다 환장해 그냥 먹으면 입에서 녹아픈다 그냥 이제 한번 드셔보십쇼 네 진짜로 잘 생각하지 마시고 에이 먹태 이런거는 게임도 안돼 한동안은 이 스프를 찍어 먹는 순간 어 내가 이거 아니면은 내 장난고 얘기할게 너가 내일 이거 오늘 찍어 먹는다 내일 내가 너가 무조건 마트가 오징어 안 사면 흑게 먹고 자살할게 왜 살 수 밖에 없다 진짜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이름 얘기해 정말 죄송합니다 건전한 방송에서 이게 도도소에서 이렇게 먹거든요 도도소에서 이렇게 먹는데 도도소에서 이렇게 먹는데 이야 아 진짜 너 이거 먹는데 이빨이 빠졌다 빠졌어 응 처음에 가봤는데 뭐야 간식 먹자 공단에 까져 끓여놓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것땐 잘 모를텐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라면 스프에 뭐라고 하던데 저 새끼들 속으로 뭐 오징어 먹지 뭐 그래서 뭘 비비고 하더라고 그리고 엄마 먹어보라고 하던데 존나 맛있대 아니 먹었는데 존나 맛있는거야 그날 오징어 4마리 먹거든 너 혼자 야 오징어 다 꺼내봐라 오징어 막 이빨 찍어먹어 그런다니까 신라면 스프가 제일 진리에요 진리는 어 근데 뭐 신라면 없으면 진라면 매운말도 괜찮아요 오징어 옛날 중에 살았네 이제 오징어 안 나오잖아 안 나오죠 네 이제 한 6포 오징어 오징어 감사합니다.